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야? 아, 그 샌드박스랑 같이 샌드박스 그거? 주우재 부르더라? 왜? 그러면 안 돼? 아니야 자기랑 겹친대 자꾸 진짜 안 겹쳐 진짜 안 겹쳐 그런 말 하지 마 우재 씨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우재 씨 여기 오려고 그랬었어 제주도 진짜요? 어 왜? 너 우리 좋다고 그래서 우재 씨 못 간다고 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야,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아니,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, 그 얘기는 하지 마 영원히 몰라 그러면? 나중에 다른 사람 말로 들으면 더 기분 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봐야 그냥 아, 좋네 반응이 바로바로 오네 딴 건 하나도 하나도 없네 이걸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기한팔서의 영린은 주우재다 말 안 들으면 주우재로 시작해야겠다 말 안 들으면 아, 주우재가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 끝이야 아, 왜 그래 진짜 어디 보자 일단 숙소 가면 안 돼요? 낮잠 때려야지 아, 뭘 낮잠? 먹었으니까 먹고 자고 정비 아니, 정비 좀 하고 정비 바다 가서 안 먹고 바로 숙소하고 이게 가볼만한 곳에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에코랜드 있네, 에코랜드 아, 열기구 한번 탈래, 열기구 어, 좋아 좋아 나 무조건 나 그럼 숙소에 떨궈주고 가 열기구에서 떨궈줄게 죽어란 얘기잖아 열기구 아, 희민이 너 높은데 못 타? 아, 그게 아니고 지금 넙찌리야? 넙찌리? 30분만 자자 넙찌리... 아니, 하고 싶은 거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넙찌리입니다 세 번 말해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보내줄게 그러면 보내줄게 나는 넙찌리입니다 나는 넙찌리입니다 나는 넙찌리입니다 아, 이거 하네 어디야 이거 어디가 어, 꽃찌찌지 에코랜드다 아, 예 뭐야 저 숙 그늘에서 자면 되잖아 아, 이거 저거 쯔쯔가무실 쯔쯔가무실 쯔쯔가무실네 니가 제일 쯔쯔가무실 같아 아니, 형님 저 병원하여 쯔쯔가무실 쯔쯔가무실 생각돼 그거 살인찐드기 그 가무실팔사 일본사람 같다 가무실팔사 쯔쯔쯔상 아, 졸려 뒤지긴데 왜 이렇게 걸어봤어? 아, 뒤져 그러면 드디어 못 참아 그럼 뒤져 어, 여기 숙소 같은데? 야, 숙소 니가 원하던 데로 갔잖아 아, 됐네 즉흥적으로 간다니까 진짜, 진짜 즉흥이네 어 자리돔젓 이게 다 큰 거예요? 이거 찍어, 이거 찍어 이런 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, 자리돔 취재 어린이 기자단 제주도의 특산물 자리돔젓 색깔입니다 뼈채 먹지요 이 조그만 녀석은 다 자란 상태입니다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아버지 진짜 자, 이거 누르시고요 제주, 제주 갈치조림 이거 누르시고 이거, 이거 빨간 거 누르시면 녹화시 또 시작됐네 희민거우민 또 시작했어 여기는 제주도 갈치조림 대통령 갈치조림집 입니다 에어시들 두 명이랑 같이 왔어요 협조하지 마 제 영상이 협조하지 마 소인들 우와 우와 안 찍어야겠다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여기는 제주도 이걸 알려주면 안 됐어 지금 이걸 알려주면 안 돼 갈치조림집 여기 아저씨 두 명이랑 먹으러 왔어요 이야, 성게가 듬뿍 들어있는 미역국입니다 정말 맛있겠죠? 와, 성게 너무 먹고 싶다 와, 빨리 먹게 해줘요 성게 짱 됐어, 됐어 자, 이제 나눠줘 나는 갈치조림 좀 발라줄게 알았어, 오케이, 나는 이거 희민아 너는 카톡 해 응? 다 분담회 삽시다 갈치, 갈치조림 이게 얼마였죠? 4, 5만원 할텐데? 이거? 갈치조림이? 4만원, 공짜 4만 5천원 이게 젤까지, 3만원 이거 얼마죠? 9만원 대충 9만원? 나 2만 4천원 있어요 해보니까 이제 저녁은 안 드시는 거예요? 네? 몰라요, 근데 2만 4천원 있으니까 하여튼 더치페이 합시다 더치페이요? 먹고 합시다 어? 나 3만원 희민 씨 그것도 없어요? 뭐 페이? 저요? 네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근데 이런 사이가 진짜 좋은 사이 같아요 지갑을 안 갖고 와도 안 미안한 사이 있잖아요 진짜 걱정 1도 안 돼요 미안했으면 좋겠다는 얼굴이에요? 아니에요 왜 얘는 안 미안하지라는 얼굴인데? 우와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? 아, 아 아니 이곳에 세븐나이츠의 영웅이 왜 이런 곳? 형 아까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뭘 보고 있다는 거지? 더 들어와야 되는구나 전설의 캐릭터 세븐나이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? 네 세븐나이츠가 있다고? 세븐나이츠 레이첼 몰라? 아, 9명이에요? 예 아, 아 그렇구만 어? 왜 왜 왜 왜 아 지금 막 변신하고 목이 휘둡니다 아, 그래 레이첼 진정해 어 워워, 레이첼 워워 어, 나도 보고 싶은데 아, 안 보여 안 보여? 지금 레이첼이 너 째려보고 있어 어? 어, 미안해요 레이첼 자기 무시한다고 지금 화가 났다고 아, 사과해 사과해 빨리 레이첼한테 아니, 미안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야 아버지 아니, 너가鹿 아, 할아버지 아, 하 아버지 아, 하 아, 하 어른 아, 너무 좋은데? 네 편히 가세요 춥겠ая 오, 상에서 그냥 하겠네 오, 상에서 그냥 하겠네 아, 오랜 어 응 저, 그 주제 하나 그 주제이 뱅 왜 뱅 그 주제 이래서 미지있으면 미지있어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워낙 낡은 모자기도 하고 제주도 냄새나는 모자를 하나 써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너무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어그로 안 끌리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끌리는데? 아, 스피디 멈추시고 시작합니다 약간 돈스파이크같은 느낌 아, 돈스파이크 이미 제가 고기 좀 봐드릴게요